쇼클립 최다 비우상 그 주인공은? 와우 쇼클립 최다 비우상 그 주인공은 김정국 네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의 김정국 씨는 SBS 쇼클립에서 최상위 포식자다운 모습을 보이며 공식적인 글로벌 쇼클립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뭐 야 뭐 이런걸 받았네요 예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등한 우리 석진영 예 누구보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아마도 여튼 결과 보니까 석진영이 2등 했던 것 같아요 예 석진영 함께 나누고 싶고 빨리 석진영이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아 아마도 런닝맨 덕이 좀 그래도 크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예 SBS를 위해서 또 저희 멤버들 열심히 뛰어서 또 세계 갖고 계신 저희 또 런닝맨 팬분들께 아 다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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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